아 내가 정리도 빠를 거 같은데? 김정! 얘기할까? 아니, 나는 그것을 다 큰 걸 갖고 있네 어떤 미친가? 무슨 궁극적인가? 그건 확실하다니까, 연세살이고 야, 뭐라고 그래! 너, 뭐하는 게 뭐냐? 너는 그냥... 어... 좋아! 야, 뭐하는 게 뭐하겠습니까? 우상의 세 시간 중으로 게임을 낼 때 우리 아버지 도로가 주는데 그리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시작! 시작! 달성야, 일어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